명기가 팔레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회를 갖춘 명인이란 뜻인데 그냥 그것을 그냥 마음 그대로 간드려줘 예, 간드려줘 풍요나마도 간드려주면 멋져 그 뭐지? 그 한량침 주는 양반들 간드려줘 아, 이거 고문거 해고 싶어 나도 그려 도시락 도시아 전체 찬합정찬 한도 싸가지고 어디 막 그냥 옛날에는, 옛날에는 찬합 갖고 갔어 마른반찬 해갖고 왜냐면은 거시기가 없잖아 음식점이 없는 데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도 방산 진짜 다 구경하고 그런 보면으로 좀 해고 싶은 거 있잖아 배워먹고 싶은 거 사실 마음은 정말 펴고 싶은 거야 진짜 풍요나마가 많다? 옛날에는 이렇게 밑에다가 사람들 사갖고 저기 천압 해갖고 다 지고 이고 지고 갔어 쌀도 다 갖고 가고 소단지 해갖고 직접 밥에 먹고 조금만 참 뭐 이제 우리 가을에 어떻게 우리끼리 소박하니 가게 응 가까운 데라도 한번 가게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명인 명창 창 시작 명인 명창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요거는 원래 원래 저 단가가 원래 있었지만 명인 명창은 잘 안 내려오고 신캐동 선생님이 거몽고 병창으로 불렀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노래만 따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가금병창 하는 분들도 결국은 신캐동 선생님의 거몽고 명창에서 온 이 명인 명창을 갖고 해요 지금 지금은 그 옛날 명인 명창은 안 부르고 어떤 형태로 불렀는지 모르고 지금 이 바탕은 죄에다 저기 거예요 신캐동 명창이 아 신캐동 명인이 하셨던 거몽고 명창에서 소리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버전이니까 요새는 그 버전이 유행이니까 명인 명창 이렇게 가진 호사 시켜 가진 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 교군 태워 앞세 까지 왜 했겠어? 우고가 우애가 합이니까 그렇지 우고 시작 우고 2등 이제 1이 이제 그러면 4번째 박 1등 그리고 등이 5, 6 박 1등 시작 1등 새악수 통영갓 새악수에서 새가 7, 8 박 이렇게 새악수 통영갓 그쵸 수가 9번째 박이에요 적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시 할게요 명인명창 명인명창 풍유랑과 풍이 일곱 번째 박이에요 명인명창하고 5, 6박을 쉬는 거예요 명인명창 풍유랑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인명창 풍유당과 가진호사 시켜 가진호사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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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음을 가진호사 시켜 가진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통영갓 1등 새악수 통영갓 전부 다 이렇게 유성음 발음 믿는 거 다 해주세요 니은 리을 미는 거 다 해주세요 통영갓 시작 통영갓 방패 철륜 시작 방패 철륜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말을 태우고 안장이 5, 6박이구만요 안장말을 태우고 발도 풍류나마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성세도 있고 파려헅도 있어 아름이 뭣도 알고 아름이 뭣도 알고 아름이 뭣도 알고 아름이 뭣도 알고 알고 해서 아리합이에요 알고 알음 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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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뭣도 할 때 아름 아 got 7번째 work에요 그리고 알 아름 아리 할 때 두번째 아리 에서는 아리 척이에요 아름 아리 뭣도 알고 이렇게 시작 아름 아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간드러진 북녀 담아 북녀 담아 간드러진이 원래 흔드는 음이 아닌데 거기를 흔들어줘요 왜냐면 이면에 맞게 간드러졌다고 표현하려고 간드러진 시작 간드러진 북녀 담아 북녀 담아 그렇게 되세요 명인 명창 시작 명인 명창 북녀 담아 북녀 담아 북녀 담아 북녀 담아 북녀 담아 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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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악수 통영각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태우고 태가 처긴 거예요 태우고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안장 시작 안장마를 태우고 여기 끌어내려 롤 시작 롤 찍어내려 롤 그렇지 태우고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시작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안장 안장 방패천룡 안장 방패천룡 안장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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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천룡 안장마를 태우고 이즈감 화려하읍 Cats 화려업도 있어 아름아리 멋도 알고 아름아리 멋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나마 간드러진 풍류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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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드러진 풍류나마 시작, 간드러진 풍류나마 명인명창 시작 명인명창 풍류랑과 가진호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1등 세악수 통영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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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통영갓 통영갓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철룡 안장마를 아니요 안올라가 방패철룡 안장 시작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태우고 그렇게 돼요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철룡 안장마를 태우고 방패철룡 안장마를 지켰고 방패철룡 안장마ğim 가르마리 멋도 알고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일부러 파음을 추면서 떨어져야 돼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그렇게 하셔야죠 여기서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 있지 말이 푹 빠져가지고 몰입을 해야지 몰입을 해갖고 투신을 해야지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간드러진 풍요나마 일부러 따라서 자 자 저 따라서 아 아 아 아 아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시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음을 내주는 거예요 일부러 간드러그고 찌긴 시작 간드러그고 찌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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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찌긴 시작 들어가고 찌긴 일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간드러그고 찌긴 그리고 여기는 일부러 그렇게 파음을 줘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교야 간드러그고 찌긴 간드러그고 찌긴 풍요나마 풍요나마 한 번 더 가고 이것은 다음 주에 또 하고 다시 명인명창 풍요랑 University 명인명창 풍요나마 좋아요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새악수 통영가 1등 새악수 통영가 방패철룡 안장말을 태우고 방패철룡 안장말을 태우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발도 풍류나마 성세도 있고 화려합도 있어 아름아리 뭣도 알고 화려합도 있어 아름아리 뭣도 알고 간드러지긴 풍류나마 간드러지긴 풍류나마 나마에서 나미 척이에요 간드러지긴 풍류나마 풍이 저기 칠 간드러지긴 풍류나마 시작 간드러지긴 풍류나마 간드러지긴 풍류나마까지 오늘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십시오 재밌잖아요 좋네 재밌어 막 재밌어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좋은 단가에요 좋은 단가에요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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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를 쳐다보십니까 사부님을 쳐다보셔야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은 너무 아름다운거야 그래서 아름다워서 그러지 얼굴이 화끈거려 얼굴이 화끈거려 일주일만에 밖에 나와서 콧바람 쐬고 이렇게 하는데 신이 나서 해야죠 그나저나 대충 이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여기 오는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시간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저렇게 최대한 아름답게 시간이 시간을 쓰잖아 일주일에 또 한 번인데 우리 스님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때 얼굴에서 빛난다니까 어떻게 아름다운가 뭘로 아니 근데 사실 선생님 올 때부터 잘했어요 올 때부터 저는 스님을 한 택착이 되는 일이었어 다 털고 왔어요 다 스님이 우리 스님이 겁나게 용감해요 저는 용감하게 도전하겠다고 우리 스님 겁나게 용감해요 목숨 못 내렸는데 야 올 때부터 아니 왕년에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그러면 안 용감했겠어요 그게 그럼 용감이가 있지 그게 그럼 용감이가 있지